자 일단은 저는 다른 플랫폼에서 볼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딘지는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할건데 소음 안했는데 첫차로 올라왔는데요 싫어하지마요 좀 대회 잠시만요 야 우리 그럼 일단은 이 풀초코 안 볼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축구 가야되거든 나랑 여기 뒤로 와갖고 조립하고 있었네 나는 일단 니 좋은거 납기고 그 축구 언제 시작할지 저는 시작하는 동시에 가서 좀 잠을 살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눈이 좀 풀렸네 아니 근데 풍력이 가는걸 내가 봐야되는데 니가 챙겨주래 좀 아니 가지마 자고 가 니 자고 갈래? 아니 근데 다 못자요 첫차로 갈래 너희들이 안잘거잖아 아니 내가 택시비랑 다 줄게 지금 뽑았나? 아 지금 줄까? 아니 지금 내가 계좌로 줄게 괜찮아 그래 계좌번호 아니 그럼 내 계좌로 줄게 짜고 한거잖아요 아주 아 그래 그래 아니 그 본인이 토크를 하시던가요 아까부터 계속 삐져가지고 말도 잘 안하고 이야 디에고 스피맨 일단은 아니 이거 소리 나가는거 아니야 지금? 소리 껐어 소리도 나가면 안돼 지금 소리 안 껐잖아 소리 껐어 아 껐어? 응 그래? 봉준이는 레알마드리드 형만한데 당연하지 레알마드리드 저랑 봉준이 형은 레알마드리드 너도 뭐 걸렸어? 저는 그 엔틱보스 형님이 그 뭐냐 봉준이 형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스카이다이빙 그럼 너도 같이 뛰어내리라고 마수 걸려가지고 돈 줄테니까 스카이다이빙 같이 하겠어요 아 나 마수 걸렸어? 카메라 들고 찍어 아 오진다 아 아 존나 재밌겠다 진짜로 아 카메라 들고 뛰어내려 존나 재밌겠다 진짜 지금 벅차오른다 아 나는 이어폰 꽂고 음악 틀고 자야겠다 왜 너도 소리 존나 지를거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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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존나 재밌겠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 뭐야 13-14시즌 레알마드리드 대 아틀랜드티코 마드리드 붙었었는데 레알마드리드가 4대1로 결승전을 이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레알마드리드가 이깁니다 진짜 그리고 결승에서 레알마드리드가 잘 안져 진짜로 푸켓에서 그때 봤을 때 재밌었어 어 어 야 카세미로가 왜 중앙 선발로 왜 나오는 거야 카세미로 개사푸던데 카세미로가 왜 나와 형님들 카세미로가 핵심이라고 바람 부상해 아닌데 카세미로 그 뭐야 저번에 누구랑 할 때 4강은 누구랑 했더라 와 근데 공격수 아 BBC 개질이죠 3명 빼고는 많이 바뀌었네 그 2014년이랑은 중미의 카세미로 중미의 카세미로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게 우리 미니카 컨텐츠 할 때 이 화력 안났잖아 얼마나 지루했겠어 얼마나 지루했으면 진짜 시우orse 근데 솔직히 나도 네 방송 자주 보잖아 응 이런거면 나도 꺼 그냥 하하하하하하 일단 맞아 우리 왜냐면 진짜 내 방송사람들 결과만 중요시 형이기때문에 일단 이거 옆에 당겨갖고 우리 좀 조립하고 있어도 될까요? 아 오케오케 왜냐면 이것도 이것도 하긴해야되니까 네 아침에 아na 저는 그럼 형님들 그만 자러 가보고있습니다 추가 모시기 때문에 형님들 내일 뵐게요 혼자 일중계하고있어요 예저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내일 아침에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형님들 추구 재밌게 보세요 추구 재밌게 보세요 야 풍경 가다가 너 피곤하면 잘 와 어? 이걸로 갈때 내깨워라 왜냐면 내가 받아 차비 챙겨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합파가 몰래? 어 이거 시간 켜줄게 잠시만 여러분들 스포하면은 바로 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 나랑 똑같이 시간을 맞춰야돼 나랑 같이 보는 사람들은 잠시만요 내일 일단 로드 봉준 형님 그거 몇시에 분장할건데요 잠시만요 시간 좀 띄워줄게 내가 시간을 띄워줄게요 모터 바꿀까 천천히 좀 이탈 안하게끔 이 여기중에서는 블랙이 제일 빠른데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잠시만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토큰튠이 여기서 이거 이거 급이자 네고튠 그럼 이거보다 한 장이 높은게 뭔데 해봐야 알지 이거 해볼까 우리 둘 아저씨 이게 블랙 모터 급이가 날라가 이거보다 지금 끼고 있는 토큰튠은 해도 되겠네 아톰이로 그냥 이게 기능이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거냐고 봐봐 지금 시간 보이죠 여러분들 어 내가 45분 딱 경기 시작하자말자 저거를 딱 누를거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시간이랑 여러분들 시간이랑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V로 보는 TV로 보시는 분들은 뭐 골 넣었다고 해가지고 골 이렇게 외치면 안 돼 내 발음 보고 골을 외쳐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려면 내랑 시간을 똑같이 맞춰놔 오른쪽 지금 왼쪽 위에 시간 몇 초냐고? 3분 25초 나왔어 3분 25초 3분 19초 3분 18초 3분 17초 나는 SBS 스포츠 아니야 스포티비야 스포티비 나는 스포티비야 그러니까 맞추면 돼 맞추면 3초 2초 1초 2분 2분 59초 2분 58초 나 지금 토레스 나오고 있어 그걸 맞추면 돼 네이버 중계는 느려 나랑 맞추려면 파스에서 봐야돼 어 어 일단 봉준 대표 충전 아 아 아 아 아 형님들 오늘 싼 시로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싼 시로에서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봉준아 혹시 내가 자도 계약 유효하다 내가 혹시 자다가 저도 일어나면 바로 망개 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바로 미니카 대회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오늘 싼 시로에서 한다고? 아 개재미있겠다 근데 스브스 컴퓨터로 볼 수 있어 형님들? 스브스 컴퓨터로 볼 수 있어 형님들? 스브스 컴퓨터로 볼 수 있어? 그거 알려줘 나 그럼 스브스로 보지 당연히 스포티비야 왜 보냐 스브스 오늘 그거 박재석 나오는데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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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SBS 온웨어 치셔서 들어가래 형님들 나도 들어갈게 SBS 온웨어 이거 로그인해야 돼 형님들? 아 하질 개구덩이라고? 아 그러면 형님들 팟에서 보자 어쩔 수 없다 하질 구덩이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질은 하질이 좋아야 돼 아 소리도 못 켜 형님들 어 이거 소리도 못 켜 해설 소리도 못 켜 형님들 좋아요 지금 40초 38초 36초 35초 34초 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축구계 인방겔이죠 해축겔 일단 들어가서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대시 파워대시 이거 써볼까 포크 트위 날라 여기 흔들려져 있으니까 조금이라고 라면 물 올리기 시작했고 좋습니다 다들 지금 존나 예 긴장하고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보는 해충들아 SBS 온웨어로 바라라고 다 이렇게 해주네 야 SBS 현지 갔다고 안된다 야 SBS 현지 중계야 어 진짜로 야 안되겠다 야 SBS 온웨어 과자 안되겠다 이거 형님들 SBS 온웨어 그거 뭐야 하질 좋아 형님들 어 볼만하다고? 야 SBS 온웨어로 가자 잠시만 이거 이거 뭔데 멍청한 봉준이 어 나왔다 야 야 왜왜왜 어디갔는데 어 돌려보게 어 오 지성팍 야야 나 화질 존나 좋은데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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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링크줄게 링크줄게 링크 컴퓨터로 보는사람들 와 현지중계 개지린다 미쳤다 와 현지중계 개지린다 미쳤다 와 소리 들린다고? 소리 안들리지 않아? 어? 소리 안들리지? 들린다고? 잠시만 지금은? 와아 미쳤다 하하하하 개미쳤다 C야 와아 개소름 와아 미쳤다 C야 나랑 같이 보고 있어 했는데? 와아 야 화질 개미쳤는데 이거? 야 중계방도 링크 좀 달래 링크 좀 달래 아 필름뱅이 어서 오시고요 이거 시청자들이 링크 아 그 뭐야 매니저가 링크 좀 줘라 내가 주면 또 이상한 막 이렇게 어그로 끌리니까 어 링크 좀 줘라 본방에 무비스타가 중계방 가고 어 아 와아 화질 좋은데? 뭐야 아 놀래라 오케이 오케이 아 보스앤님 감사합니다 개개 미쳤다 존나 재밌겠다 C C마 잠시만요 형님들 형님들 소리 들려 형님들?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소리 들려? 안 들리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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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어폰 구웠을 때 혹시 무비스타가 나면 말해주라 괜찮네 동생님 이걸로 하자 내건 다 세팅 됐죠? 아니 근데 몰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나를 것 같아 아 진짜로? 응 형님 축구 축구 중요하고 있어요 얘가 좀 챙겨줘 응 와아 호날드 강국 씨 찰얼라라 개멋있다 형님들 호날드 저런거 찍으면 한 얼마 받으려나? 무조건 억은 받을테고 내가 봤을 때는 한 10억 이상은 무조건 받지 않을까? 와아 미쳤다 씨마 결승이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좀 바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엘리샤 키스? 와 개재밋다 와하하하 클라스모스 미쳤다 미쳤다 미국의 R&B 가수라네요 야 하질 좋지? 와 개 멋있다 형님들 지금 싼 시론은 지금 몇 시인거지? 싼 시론은 지금 몇 시인거지? 3시 37분? 낮 3시 37분? 아닌거 같은데? 야 잠시만 무비스타는 지금 중계방에 갔고 무비스타 본방 오면 링크 좀 줘라 본방 시청자들한테 어 삼퇴기가 들어와 삼퇴기가 저거 링크니까 여러분들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 노래 그거 아니야? 어 뉴욕 아니야 뉴욕? 야 스포티비 재미없어 스무스로 봐야돼 스무스로 아 나 지금 레알바드랜드 유니폼이 없어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모기 새끼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챔스 결석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는게 해추켈 지금 난리 났다고? 어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키 아씨 다 부짓고싶다 다 부짓고싶다 야아 개 명곡이 깰 해가지고 난리났어 지금 어 거짓 밀라노에서 뉴욕 외치는 킹킹킹 밀라노에서 뉴욕 뉴욕 하고잇노 아니 근데 이 분이 유명한 사람인가 엘리샤키스 유명한 사람이야? 아 진짜로? 역대급 노잼예야 오프닝부터 노잼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진짜 꼭 저런 애들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노잼인데 다 보고는 있어 그러면서 해측해서 글을 쓰고 있어 다 논리가 안받는거지 스코어 몇대는 예상하냐구요? 2대1 예상합니다 2대1 예상합니다 예 우승 예상합니다 이제 아 멋있다 어떡하지 나는 이거 이 상태로 구체하면 되나 응 그 상태로 꼽을까 일단 응 이거 이거 이거는 안 교체 안 해도 돼 응 야 근데 이제 노래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노래한다 마키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어 키스 누나 너무 노래한다 이게 안 빠진다 그래 이제 끝내자 이제 걔를 모르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야 와 존나 멋있다 또 해? 설마? 아니지? 장관이다 장관이야 진짜 개장관이다 엠블럭 나온다 엠블럭 나온다 미쳤다 야 이거 미넨 그 뭐야 꼴 음악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랑 똑같이 맞추면 되나 그렇게 쒸쒸쒸 그럴려면 그 상껏 야 좀 빨리 나가 응 오 골반 치진다 와 우스꺼 온다 우스꺼 온다 우스꺼 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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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찬거 보소 우와 개멋있다 우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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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찬거 봐 저기에 이제 우선하면은 바로 적어줘 레알 마드레트 이렇게 우와 우와 무대 멋있다 야 자네티 알지? 장난치냐? 어! 물 해준다! 야 얘가 라이브 해주는거야? 저 놀이한다 놀이한다 어 이거 나도 들을래? 와 씨지방 소름이 야 개소름 개소름 우와 와 소름 돋는다 안드레아 보첼리 목소리 존나 멋있다 개포스인데? 와 이 아저씨 라송 부르면 작살나겠다 조용히 조용히 이제 바로 간다 챔스 OST 와 관중들 환호성 봐 와 씨 바 멋있다 primeiro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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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레이리 아리 옥 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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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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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입니다 와 C 아 나 진짜 미니카 만들고있어야 되는데 진짜 잠깐ly 진짜 자 1 indigenous 자 이거 derived까지 봐야된다 자 jerk 내가 이거 시작하면은, 시간을 딱 바로 해줄게 야 나 이거 봐야된다 큰일났다 이거 쭉 도와둬 아 나 이거 봐야된다 이거 봐야된다 아... 와 개 떨린다 와 한드리아 보채리스 골키퍼 나바스, 카르발, 라모스, 페페, 마드셀로 주강의 카세미로, 모드리치, 크로스 공격수의 BBC, 베일, 벤세마, 포날두입니다 와아 이거 더 쓴 건데 저 베이크 우와 이건데 되게 없네 하지가 없네 이 핸드은 요 안에 이건, 이게 이거지? 아... 비슷한... 비슷한... 와... 난 여기서 어떻게... 존나 멋있다 진짜 와... 이것도 하면 안되나 이거, 니거 빼서 이거 롤러가 6개 얘한테 이 롤러가 괜찮네 이게 커졌다 사이즈가 이게 많은 홀로가 있어? 아 진짜? 형 어떻게 해야 되나? 개홍력하다 오 지성이 형 해설 존나 잘하는데? 오 지성이 형 해설 존나 잘하는데? 정류에 따른 점프칼 와 토레즈만 토레즈만 나옵니다 토레즈만 토레스 그리즈만 야 야 금발 토레스다 야 토레스 존나 잘생겼는데? 금발 토레스인데? 왜? 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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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추천 그리즈만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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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즈만 나 이제 시작했어 나 이제 시작했어 가자 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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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즈만